바삭바삭 고춧가루 고추 뭐지 소금 고추 고추 그 다음에 남은 Omegu 오릴리 코콜리 고춧가루 고춧가루 매lob ëll 대파 매운 한입의 물을 넣어주세요 한번에 넣어주세요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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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팡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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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 Environment 웬아 토마토 깻잎 다진마늘 간장 고기 양파 양파 물을 끓여넣으니 핫도그를 준비했어요 을 끓이기 시작해요 양념을 넣어서 양념을 넣어 줍니다 양념을 넣어줍니다 이 양념은 양념이 형태로 손질을 넣어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